사장 열심히 해서 상행하는 짜릿함과 그런 걸 많이 상상하고 왔다가 참 세폭도 없지 잡았어? 잡았어? 형님! 잡았어! 잘했어! 우와, 장하다! 우와, 좋아! 잘했어! 지금 몇 마리예요 형? 지금 물고기 두 마리, 개 한 마리 새우야! 물고기가 좀 느려? 물고기가 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? 킥 안 차고 몇 4명을 잡을 수 있어! 왜 나만 놀고 있는데 나만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옆에 태우는 그래서 작살질 하는 대로 조직이 잡히는데 아... 그냥...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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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? 또 있다, 또 있다 이제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!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떠나 가다 돼. 살았네.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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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와. 다가와. 다가와? 다가와. 다가와. 다 봤어, 다 봤어. 다 봤어, 다 봤어. 멀어, 멀어. 여기. 이거 좀 있어요? 지금 잡은 거예요? 다가와. 좋아. 이렇게 해. toll. 그렇다. 뭐. 다. 이. ё. 왜 나만 놀고 있는데 나만 안 되는 건데 공지할 수가 없네 경고하지 않아서 애들이 맞았다가도 도망가버리고 맞았다가도 도망가버리고 경고하지 않음 나한테 끊어야겠다 저 형 힘든지 야 충분해 충분 이제 힘이 다 야 너 진짜 대단하더라 충분히 너 왔어 덕분아 아빠 수고했어 완전 진부다 살아있어 야 저거 저거 내가 아까 저거 적었을 때 약 진짜 많이 불렀는데 저거. 나는 그거 까만 거 주셨어 까만 거. 수고했어 적자. 수고했어요 수고했어. 욕 봤다. 지금 한 3시간 정도 3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저거 주머니 가득한 것 봐. 저게 말로만 듣던 물고기 주머니. 이거 어적 안 해먹어도 되겠는데. 이거 크다 이거. 진짜 크다. 이거 완전 크다 이거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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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진짜 크다 이거. 우와 저거 되게 크다 진짜. 무슨 말이야. 물고기 많이 없어요? 많이 있는데. 작살이 이래요 지금. 한 번 잘못 돌에 불치면 계속 휘버리니까. 왜 내가 이래야 하지? 왜 내가 못 잡고 있지? 왜 신은 나에게 물고기를 안 줄까? 왜 태호에게만 줬을까? 이거보다 더 큰 거 많아. 저기에? 근데 작살이 약해서 다 놓쳤어. 입술이 장난, 입술 봐. 사람 입술 같아. 입술만, 안 잘려주고 있네. 안 잘려주고 있네. 왜 이렇게, 입술이 이렇게. 맞아서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?